안녕하세요 캠핑기버 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에 콜럼버스 S 블랙스톰을 장착하였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픽업트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콜럼버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캠핑을 사용하시는 인원수가 많지 않으면 이런 콜럼버스로 해서 성인 2인까지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주차를 후방쪽으로 해놓고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후방쪽으로 앉아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착한 가로반은 R9풋으로 튼튼하게 장착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제구가 오늘 바로 있어서 바로 당일 장착으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올라가실 때는 사다리가 텐트 내부에 넣어 두셨다가 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픽업트럭이다보니까 문을 열고 이게 내장된 사다리인데 공교롭게도 피지도 않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가 나옵니다 픽업 쪽에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문이나 메시망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신형부터는 이렇게 앞으로 캐노피를 낼 수 있는 대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ㄷ자 대를 조립한 다음에 앞에 문쪽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곳에 넣어서 이쪽 고리에 걸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캐노피를 마지막 찬을 외부 찬을 캐노피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노피 프레임을 ㄷ자로 장착한 모습이구요 여기 보이는 고리를 이렇게 보이는 고리를 이쪽 고리에다 거시면 됩니다 장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거시면 캐노피 프레임을 ㄷ자로 조립을 해서 두 군데만 하나 둘 조립해서 여기 앞에 전면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캐노피가 완성됩니다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든 안불든 이쪽 고리에 걸어서 땅에다 박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구요 그러면 이렇게 캐노피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전면에 뒤에 앉아서도 이렇게 외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저기 보시면 내부 천도 하나 더 있습니다 위쪽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TPU로 되어 있어서 문을 다 닫고도 바깥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픽업 쪽에서 기본 사다리를 펴지도 않고 바로 세팅해서 올라온 위치구요 좌우 측면에는 이미 다 많이 보셨겠지만 창이 따로 들어가 있고 해시창도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쇼바 장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쓰셔도 넘어오진 않습니다 웬만한 강풍 아니면 이걸 괜히 해 놓으셨다가 깜빡하고 저기를 당겨 버리면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안 감상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 고무 같은 경우에는 접으실 때 천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양쪽에 여기랑 여기랑 양쪽에 걸어서 감아 놓는 역할을 하는 끈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 놓으시면 접으실 때 편합니다 손으로 안 대셔도 되구요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쇼바로 되었기 때문에 펴가 접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총 4개 하나 둘 셋 네개 고리도 하나 둘 셋 여기도 여기도 있고 총 네 군데를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캐노피를 한 모습이구요 전체적으로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렉스턴 스포츠가 굳이 아니더라도 픽업이면 인원수가 많지 않을 때 혼자 아니면 둘이 같이 다닐 때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픽업에 짐을 실어 놓고 올라가실 때는 뒤쪽으로 왔다갔다 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캠핑님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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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